B&I 코리아 팟캐스트 326회 저성장시대의 최고의 사업 커뮤니티 빌더란 여러분은 지금 B&I 코리아 공식 팟캐스트를 듣고 계십니다. 세계적인 협업 전문가 존 년 내선을 디렉터가 전해주는 비즈니스 네트워킹과 리퍼럴 마케팅에 관한 재신 정보와 노하우 어떻게 하면 B&I를 통해 여러분이 사업을 키울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식 B&I 코리아 팟캐스트 시간입니다. 저는 아이오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대표 윤혜경이고요. 오늘도 국내 최고의 리퍼럴 마케팅 전문가이신 B&I 코리아 존 년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고의 사업. 네. 최고의 사업. 요즘 저성장시대의 최고의 사업. 네. 사업 기회 많이 찾으시죠. 우리 멤버분들. 그럼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AI이다 뭐다 이러면서 없어지는 직종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런데 또 새로 생겨나는 직종들도 있고. 직종들도 있죠. 그런데 절대적으로는 옛날에 3차 산업혁명에서 4차 산업혁명 넘어가고 이런 지금 단계가 예를 들어서 마차를 끌던 시대에서 자동차 만들어지면 마차 마부두 일자리 잃고 다 없어진 마구간 뭐 어쩌고 그런 거 아니냐 했지만 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졌는데 4차 산업혁명이 있으면서는 절대 다수의 전문가들은 일자리는 확실히 반 이상 준다. 반이 뭐예요. 지금 뭐 전 인류의 10%가 일자리 있고 나머지는 논다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판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느껴요. 그래서 이미 하시던 업들 중에서 예전에도 제가 소개해드렸지만 그 뭐죠? 그 자동차 사고 났을 때 사고 났을 때 그거를 끌고 간 거. 레카차라고. 그렇죠. 레카차 하시는 분들은 예전에도 일자리가 확 줄고 있어요. 왜일까? 전기차 때문에. 퍼지는, 퍼지질 않는 거. 차들이 퍼지질 않는구나. 네. 퍼지질 않는. 아하. 제가 한 3년 전에 레카차 한 번 탔었는데 그분도 벌써 몇 년 후에 전기차가 나와서 이렇게 되니까 우리 다음으로 옮겨갈 거 준비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할 정도였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또 새로 생겨나는 거는 눈에 잘 안 보이고 있던 거 없어지면. 맞아요. 네. 났 자리는 안다고. 갑자기 잘 안 된다든가. 그리고 특히 지금 부동산이 가격이 막 꺼지고 막 여러모로 펌프질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잘 안 돼요. 그리고 금리도 지금 굉장히 미국 금리보다 많이 벌어지는 게 낫잖아요. 이걸 억지로 억제하고 있다는 건데 이게 잘못하면 금리도 올리고 그러면 경제가 완전히 꼬꾸라질까 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지금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일본 같은 저성장이 쭉 갈 거라는 예상이 지금 지배적인데. 그런데 여기에서 최고의 사업이 커뮤니티 빌더라고 하셨는데요. 맞아요. 커뮤니티 빌더가 뭐예요? 커뮤니티 빌더. 말은 아는데. 네. 그래서 그게 뭔지를 모르겠잖아. 그게 뭐냐 하면 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아. 저 같은 일을 하는. 여러분들 지역 책임자분들 중에서 프랜차이즈 하시는 분도 있고 거기에서 직영 지역을 관리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이 뭐 하냐면요. 커뮤니티를 만드는 일을 하시는 분들. 그러네요. 네. 사업가들의 커뮤니티. 그런데 이런 직업이 예전에는 없었어요. 아. 그렇죠. 이런 형태의 뭔가가 없었죠.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프랜차이즈 파트너 하시는 분들 이력을 보면 예전에 어떤 분은 맞춤정장 사업을 하셨고 어떤 분은 어디에 기업에서 임원으로 일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광고 같은 걸 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실내 공기 정화 이런 일 하시기도 하고 컨설턴트 이런 일 다양한 백그라운드가 있지만 지금 이런 커뮤니티 빌더의 삶을 살기 시작한 분들이 점점 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좋으냐. 이게 왜 저성장 시대의 최고의 사업 기회냐. 특히 4차 산업혁명에 이르렀을 때 뭐냐 하면 대체하기가 어려워요. AI라든가 다른 걸 대체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네. 멤버들 마음으로 움직이는 거. 그렇죠. 멤버들 간의 갈등이 있는 거. 이런 것 같은 거 기계가 할 수 있나요? 못해요. 어쨌든 커뮤니티라는 것이 만드는 사람이 커뮤니티를 기계가 모아줄 수 없잖아요. 맞아요. 뭐 어떤 온라인으로 어쩌고 어쩌고 할 수 있지만 결국 사람들 마음을 연결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고 어떤 행동을 하게 하는 거는 인간이 할 수밖에 없어요.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이건 대체가 안 돼.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는 제일 유명한 커뮤니티 빌더가 있어요. 누구냐면 전혀? 아니요. 저보다 훨씬 수백만 배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자기 이력서에 자기 직업을 커뮤니티 빌더라고 써놓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있었어요. 있는 다음에. 있는 다음에.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브락 오바마. 아 그래요? 오바마 프로필 보시면 커뮤니티 빌더라고 나옵니다. 그분이 시카고 일리노이주에서 이런 상원의원하고 그 전에 시의원 하실 때 선거에 나왔을 때 자기 이력 프로필에 커뮤니티 빌더라고 썼어요. 대통령 나올 때. 대통령 나올 때 주요 커리어가 시카고 예를 들어서 일리노이주 상원의원 뭐 그 전에는 뭐 시카고 무슨 무슨 의원 이런 거였는데 거기에 나올 때 제일 기반이 됐었던 거는 시카고에서 커뮤니티에서 활동가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커뮤니티 빌더라고 썼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이제 B형이었죠. B형이었지만 B&I에서 이 커뮤니티 빌더가 정말 좋은 건 뭐냐면 이게 내 업으로 될 수가 있다. 내 사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마이지노 박사님이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다고 생각하는 게 이렇게 우리 사업가들이 서로 도와줄 수 있도록 조직해 주는 거잖아요. 정말 보람있고 좋은 일인데 그런 일을 하면서 윤택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어떤 비즈니스 커리어를 만들어냈다는 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제 요즘의 사명은 B&I가 우리 전국에 저희가 지역을 이렇게 분할을 하다 보면 이게 몇 천명 몇백명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역이 전국으로 나눠봐야 70개 80개밖에 안 나와요. 지역이요. 지역이. 그래서 지역 책임자를 한다는 거는 100명한테도 기회가 돌아가지 않는 거죠. 네 그러네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임팩트는 어마어마해요. 대구만 해도 지역 책임자 한 분이 지금 지역의 현재 멤버가 500명이잖아요. 그런 500명의 삶을 그렇게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저희가 몇십 명이라도 더 발굴하고 육성하고 기회를 드려야 되겠다. 우리 멤버들 중에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쭉 저하고 하다 보니까 대표님 저 시간적, 시간과 뭐라고 하죠? 시간적,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는 그분 말이에요. 그분은 네트워크 마케팅 이런 업종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것도 되는군요. 라고 새롭게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나도 그런 커뮤니티 빌더가 한 번 돼 볼 테야 라고 마음 먹은 우리 멤버분들이 있다면 어떤 과정을, 어떤 수순으로 밟으면 되는 건가요? 제일 먼저 커뮤니티 빌더는 챕터를 런칭할 줄 알아요. 사람을 모으는 리더십이 없는 사람은 커뮤니티 빌더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B&I 프랜차이즈를 달리 말해서 리더십 프랜차이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본인 지역에서도 좋고 예를 들어서 내가 일산 출신인데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럼 서울에서도 런칭을 한 번 해봐도 좋고 일산에서 런칭을 해봐도 좋고 새로운 지역의 런칭을 커뮤니티 빌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모두가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리더십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사람들을 모은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또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또 이런 것에 관심이 있고 한 번 성장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너무 좋은 직업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정말 좋은 비즈니스고 뭐 재고 없죠. 처음에 투자 비용 별로 없죠.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받죠. 영향력 있죠. 그리고 시간적 경제적 자유가 있을 수 있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지역 책임자분들한테도 문의하셔도 되고요. 내셔널 오피스에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저성장 시대 최고의 사업이 될 수 있는 커뮤니티 빌더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습니다. 많은 빌더들이 생겨나길 바라면서 저희가 또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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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